야, 돼식아! 어, 왜 형? 형이 여윳돈이 생겨서 그러는데 오늘 저녁은 회에다 매운탕 어때? 오, 나야 좋지! 그럼 너, 저기 수산시장 가서 회 대자랑 매운탕 거리 사와라 어, 저기... 형, 그냥 시장까지 가지 말고 마트 가서 사면 안 될까? 야, 인마! 시장 가서 사는 게 더 싼데 마트를 왜 가! 그건 나도 아는데 시장에서 사면 내가 잘 모른다고 바가지 씌우지 않을까 해서... 야, 수산시장에서 바가지 쓰는 건 옛말이야, 인마! 요즘 수산시장은 시장 상인들도 엄청 친절해지고 물건 속여 팔 수 없도록 가격 정 철제해 원산지 표기에 저울치기 방지용 양심저울 운영도 하고 있는데 무슨 바가지 걱정이야! 그래? 그럼 안심하고 다녀올게 형! 회랑 매운탕 거리 사오면 되지? 그래, 인마! 가서 매운탕에 넣을 해산물도 적당히 사오고 구워먹을 생선도 좀 사! 어, 알았어! 금방 사올게! 어, 왔냐? 어때, 가보니까 형이 말한 대로 했지? 응! 진짜 그렇던데? 그래, 인마! 형이 뭐라고 했냐? 요즘엔 바가지 없다니까? 이제 사온 것 좀 꺼내봐! 뭐야, 이거? 대식아, 회 대자로 산 거 맞아? 어… 회 대자로 샀는데? 아니 이게 어딜 봐서 대자야, 인마! 소자도 안 돼 보이는데! 그리고 매운탕 거리는 이게 뭐야? 매운탕 거리가… 왜? 어, 어… 하… 대식아, 구워먹을 생선도 샀지? 좀 보자! 어, 어! 거기 사장님이! 이게 그 일식집에서 파는 메로구이래! 이게… 그… 기름치라고… 너 이거 어디서 샀어?! 미니아 출시했다! 플레이스터에서 지금 던로드하십쇼! 헤헤, 참나… 내가 속여 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니 봐, 청가! 내가 서비스도 많이 줬는데 이렇게 따지러 와도 돼? 아니, 저… 그게… 넌 저리가 있어! 어? 어, 알았어, 형… 니 봐요, 사장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대놓고 바가지를 씌웁니까? 사장님이 이러시면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주변 상인분들도 피해본다구요! 아니, 사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좋은 물건 저렴하게 팔아줬더니 사람 사기꾼 취급해? 총각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흠, 아니 뭐 내가 좀 안 좋은 물건을 팔았다 해도 그게 내 잘못인가? 오, 뭐라구요? 아니, 엄연히 시장이란 것은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경쟁하는 곳 아닌가? 내가 나쁜 물건 팔았다 해도 그걸 모르고 산 쪽이 잘못한 거지… 모르고 산 쪽이 잘못한 거다… 형…? 모르고 산 쪽이 잘못한 거다… 모르고 산 쪽이 잘못한 거다… 모르고 산 쪽이 잘못한 거다… 형, 괜찮아? 형 왜 그래… 히히히히히히히히 또 와, 총각들! 주문하신 식사 나왔습니다! 앗싸! 뭐야! 뭐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짜장면이 민트라니! 어? 너는? 흐흐흐 사장님, 저희 집 짜장면은 민트 초코 들어갔는데 모르고 주문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이건 좀… 왜요? 나쁜 물건 팔아도 모르고 산 쪽이 잘못이라면서요? 아니… 그… 에잇! 참, 점심 하나도 못 먹었네… 고객님! 머리 다 됐습니다 확인해 보실래요? 갓싸! 어디 내 울포커 잘 됐나 볼까? 이게 뭐야!!! 야 임마! 머리카락이 샴푸 모자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너… 너! 왜요 사장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너… 너 이 자식… 그런데 어쩌죠? 이건 모르고 저희 가게를 이용하신 사장님 잘못인데… 아, 아니 그게… 에잇 진짜… 미친놈한테 잘못 걸렸어 이게 뭐야, 이씨! 택배요! 네, 나가요! 드디어 내가 주문한 엘든링이 이제야 도착을 했구만! 어디? 이게 뭐야!!! 왜요? 모르고 사셨나요? 아니 모르고 사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 나… 나… 설마… 모르고 산 사람 잘못이라면서요? 사장님… 시발 끔아… 끔아… 감사합니다.